다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느예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제 귀하고 복된 주일 강단의 말씀 주시고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영적 실체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생명 살리는 열정이 회복되어져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란 생명 대신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해 귀신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오온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싸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오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만나면 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2020년 제23차 세계 랩런트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됐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컸지만 오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받고 포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패밀리 WRC가 됐다라는 것이 참 큰 은혜이고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WRC 주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CVDIP의 응답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바로 Covenant.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하면서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가를 미리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보면서 이제는 현장의 가장 큰 문제 그것이 바로 나의 비전, 우리의 비전으로 미리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나의 꿈으로, 드림으로 이제 미리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이미지로 미리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Practice, 미리 성취하는 응답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Practice가 바로 서론이자 결론이자 본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치유하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절대적인 것들을 다 예비하셨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됐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현장 사역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크지만 또 그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면서 저 혼자 또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많은 응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만남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만남이 있죠. 좋은 부모와의 만남, 선생님, 또 배우자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많은 만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만남의 축복을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근원적인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24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장에는 아직도 이 유일한 구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귀신들린 자들이 그러한 처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날마다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생명적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이제 근원적이고 무한한 그런 영적인 힘을 누림으로 나를 살리고 많은 생명 살리는 자 되시기를 주관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세계 이해입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해 귀신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님께서는 산상순 후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갈릴리 지방을 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사역을 하시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셨는데 바로 가다라라는 지방에 이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거라사라고 알고 있는 그런 이방 도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귀신들린 자 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사람들이 그 길로 지나갈 수도 없었고 마가보고 모장해 보면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쇠사슬도 끊을 정도로 그렇게 귀신에게 잡혀서 완전히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동네 사람들도 포기하고 방치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귀신들의 그런 영적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를 할 수 있고 또 치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백여 차례에 걸쳐서 귀신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보고 5장 9절에 보면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우로 레기온 바로 약 6천명의 로마 군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인데 이렇게 많은 군대의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 당연히 비정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원래 사탄과 귀신들이 모두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하다가 이제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이 땅에 쫓겨 내려온 것입니다. 게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휘하에 있는 천사들과 또 큰 용과 그의 사자들이 졌고 또 결국 내쫓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함께 내쫓긴 그의 사자들이 바로 귀신들인 것입니다. 이 사탄과 귀신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활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냐고 이 귀신들인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들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무적행에 영원히 갇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직 종말의 심판의 때가 아닌데 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냐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자신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악을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유한범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이 사탄의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사탄 귀신들이 이 두 사람의 삶도 완전히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도 그들의 가정도 그들의 경제도 다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시면서 이제 이 두 귀신들린 자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도 잠잠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권세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왜 주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이제 저 귀신에게 눌려서 죽어가는 저 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귀신에게 눌려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고 답주고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 드러나지 않게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화라는 도구를 통하여 공격하는데 에비스 2장 2제를 보니까 세상 풍조를 사람들이 따른다고 했는데 그것이 문화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몰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사라는 것이 어른들이 지내니까 제사를 해야 되는가 보다. 그 풍조를 따랐지만 귀신에게 절하는 거죠. 또 지금 온갖 영화, 음악, 모든 미디어 전부 이게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귀신 문화, 나중심, 물질 성공중심 그리고 뭡니까? 이 문화유적들, 절, 부처상 이게 문화유적이라고 하지만 전부 이게 귀신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이 이제는 나, 물질 성공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 빠져있고 또 사도인전 13장, 16장, 19장의 무속, 점술, 우상이라는 이 사탄의 올무에 그 속에 딱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섯 가지 불신자 상태라는 그러한 틀 속에 갇혀서 이 열두 가지 상태에 빠져서 불신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위란, 해답을 주고 이제 그들을 건져내고 흑암 문화를 보급 문화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고 흑암 문화를 보급 문화로 바꾸는 영적 체인지 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열정입니다. 본문 29, 32절에 보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냐고 이 귀신은 소리질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아나지만 이제 이 귀신들은 멸망의 자리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이제는 모든 흑암, 귀신은 다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돼지대에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고 가라고 했을 때 허락하셨고 이 돼지들이 갈릴리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돼지대수가 2천마리라고 했는데 한 마리에 최소한 30만원씩만 잡아도 한 6억원 정도의 큰 재산의 손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영혼구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광풍을 뚫고 배를 타고 와서 이 두 귀신들린 자들을 만나시고 막대한 재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4절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잔치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바란 정도도 아니고 간절히 원했다.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지방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오로지 돼지, 오로지 돈 이것밖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썩어질 그 일시적인 돈 때문에 구원을 발로 찬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한신학자는 이 돼지 2천마리 몰살을 통해서 영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그 마을 사람들을 심판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참 맞는 해석이죠.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받으면서 내 인생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돈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가 돈 따라가다가 영혼구원, 전도, 교회, 선교 다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돈은 뭡니까? 건강은 뭡니까? 전도, 선교를 위한 도구 아닙니까? 그리고 돈이 경제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과 방향을 안 맞춘다면 그 경제가 어떻게 여러분 손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하고 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영적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치유받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내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대가볼리에 가서 전파할 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내가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이 다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저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제 스케줄 속에서 전도를 기도하면서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머리를 하려고 또 미용실에 갔는데 제가 그 미용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동네에 있는데 서비스도 별로 안 좋고 기분이 나쁜데 안 가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 미용사에게 전도자료라도 하나 주고 보금 전화 전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며칠 전에도 마음에 안 들지만 가서 머리하고 전도자료 주고 했습니다. 흑암이 좀 꺾였더라고요. 이제 더 꺾이고 대화가 되면 보금을 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자료 전달하고 또 시간이 되면 보금 전화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제 휴가 때도 모든 가는 곳마다 다 자료 전도자료 주고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문구 적어서 주고 캠프를 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 살리는 열정을 따라서 생명 살리는 일에 최고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내 마음의 생수 61잔이라는 그런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 받은 자는 그럴 수밖에 없죠. 나 같은 죄인도 아무 공로 없이 예수 크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자녀 영생을 얻게 됐는데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 볼 때 영혼들이 불쌍해지고 품어지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구원 받은 자의 당연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크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살아난다는 그러한 진리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생명이요 해답이요 길 대신 예수 크리스도를 전해줘서 그들을 다 살리는 자가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인 1교회운동의 주역으로 그리고 생명 살리는 열정의 전도자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고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세계의 이해입니다. 사단의 실체를 알고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장세기 3장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보금전도 선교를 위해서 돈을 정복하고 이제 한 영혼의 소중함을 품고 생명 살리는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우신 단임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 위에서 직분사역 가정위에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 주입자 성도 랩런트 CVDIP의 응답을 미리 누릴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현장에 회복되고 1인 1교회운동 본당 헌당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개인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강단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현장을 뒤덮고 있는 이 사단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흑암을 꺾으며 그 사단에게 눌린 자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보금전도 선교를 위하여 돈을 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한 영혼의 소중함을 품고 생명 살리는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단임 목사님 성류 초보룩 축만 주시고 직분 사역을 능히 감당케 하시며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육자 수익자 성도 모든 랩런트들이 CVDIP의 응답을 미리 보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현장 예배 전도운동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1인 1교회운동의 주역들이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본당 헌당이 속히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인생 최고의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